앨범 여러분 앨범 다 들어보셨어요? 거기 2층 3층에 계신 분도 다 들어보셨어요? 진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뭐라구요? 키스? 키스 좋아해요 여러분? 아 키스 좋아해요? 노래 노래 아니 우리가 어제 한번 또 맞춰봤었거든요 2층에서 근데 같이 이제 안무가 형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야 키스하자 키스! 이랬는데 어간이 약간 그런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또 TMI 이었었어요 키스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네 좋네요 저희가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한번 지금 바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2층 뽑아볼게요 좋아요 다른 사람꺼 뽑아도 되죠? 네 그쵸? 아 어떤게 좋을까요? 여러분 아 고민이 되는데 아 이게 섹시 댄스가 왜 이렇게 많죠? 되게 왜 이렇게 아 이거 안 고를 수가 난리 난데 근데 다 하나같이 진도영 저는 그냥 재밌게 괜찮은걸 하나 뽑은거 같아요 여기 엄마까지 있어요 엄마 엄마가 왔는데 괜찮은걸 하나 뽑은거 같아요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짠 에이 모르겠지 제가 다 골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골랐습니다 하나 안골랐지 네 저희가 한번 어디서부터 공개를 할까요? 도재정 도재정 이렇게 할까요? 저는 시향의 당첨자들과 퍼퓸 챌린지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누가 썼어요? 진짜? 가능? 당첨자들과 퍼퓸 챌린지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희 안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잠깐만 핸드폰 잠깐만 내려놔봐 내려놓아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내려놔봐봐 잠깐만 아 좀 내려놔봐봐 주의지마 자 제가 노래 불러줄게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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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9 6 7 4 손목 위에 난 옷길 위 아니 아 근데 핸드폰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보여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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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누가 했는데? 여기 여기 다 하셨어요 그죠? 아 그래요? 안 했어요? 했죠? 알겠어요 우선 아 기다려봐 알겠어 저희 도영이 형이 대표로 아니 기다려봐 여기 지금 재정이들 먼저 이거 질문 이거 질문하고 아 제가 뽑은 거는 도재정 가장 섹시한 포핌 챌린지 보여주세요 그니까 이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되게 하믄 말이야 네네네 바로 갈까요 그러면? 같이 다같이 우리 셋서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노래 불러주세요 그러면 가능? 그건 가능? 가능? 1절로 갈까요? 1절 제 자리에서 합시다 1절 섹시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섹시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죠? 노래 불러주세요 5, 6, 7, 8 목소리가 작다 맞아 작다 이러면 춤이 이러면 다시 한 번 목소리로 불러줄 수 있어요? 해볼게요 5, 6, 7, 8 5, 6, 7 제가 1절 오엠지 바로 제 걸로 가볼게요 저는 눈이 즐겁다 도재정 화이팅 하고 누구예요? 변해주신 분 눈이 즐겁다 파이팅! 나무늘떡까지 파이팅! 그리고 또 뽑은 게 스눕독보다 비지독 노 정우 랩파트 슬리즈 아 랩파트 랩파트 그 파트 하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또 바로 갈게요 예 한방울 드레이트라프 잠깐만 가사 뭐죠? 아 잠깐만 갑자기 하려니까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쳐줄게요 네? 찾을게요 뭘 찾아요? 드립드랍 쳐줄게요 네 드립드랍 흔적을 남겨 시간 지날수록 더 뚜렷해져 니 주위를 맴돌아 24와 워 워 워 아 이게 진짜 많은 사람이 와우 당황을 했네요 제가 네 다음 거 제가 바로 이어갈게요 김도영 섹시댄스 플리즈 와아 저 5 아니요 나 나 너무 부끄러워 나 진짜 나 잠깐만 5, 6, 7, 8 그만 그만 잠깐만 잠깐만 야 킹도야 킹도야 이렇게 크게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까 노래는 안 불러줬으면서?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아 나 진짜 부끄러워 아 왜 그래요? 아 나 얼굴 터진 것 같아요 평소에 저희한테는 잘하시잖아요 정우가 대신해줘 나왔어 아니 아니 그게 일단 도영이 형 킹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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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gress 맥스 암노이셔! 진짜 못해 됐어 오케이 너무 부끄럽다 자 자 다음 도영이 형 잠깐 다음 질문 남은 거 있지 않아요? 아 끝났어요? 질문 끝났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러면 도영이 형이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아 그러면 도영이 형 한 번 봐주고 여러분 이걸로 갈게요 또 정우야 재현 vs 도영 애교배틀 플리즈 엄마는 너 믿어 하트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섹시댄스는 아까 내가 이겼으니까 애교는 형이 한 번 보여주시죠 깔끔하게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네 딱 딱 3초 드릴게요 3초 3 1 2 2 2 할 수 없어 어?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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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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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 뭐 보고 싶은 애교 뭐 그런 거 있어요? 아궁빵 아궁빵이란 거예요 아예 아궁빵 이제 어? 아궁빵 왜 안 좋아해?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너무해 좀 질리긴 했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했어 아 좀 많이 질렸죠 여러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귀여워서 미안해 근데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러면 노래를 좀 약간 애교 섞어서 불러주시면 안 돼? 아 퍼프 아 아 아 아 5 6 6 7 8 8 손목 어 나 방금 나 방금 어떤 한 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크게 웃으셨어 방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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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양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한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시향회를 또 처음으로 좀 짧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활동을 앞두고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또 활동까지 파이팅 있게 해볼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재밌게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형 형들? 어떻게? 우리 구호 없었나? 도재정 레스토지 도재정 아 마지막으로 외치고 그러면 네 원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그 다음 시향회 때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좀 이따도 만나서 또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난 도재정 지금까지 고정이었습니다 진짜 안 맞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향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